8월 9일 주일 말씀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에스라서 5장, 6장과 더불어서 에스더서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라 하실 때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학계 스가리아서를 살폈었죠. 오늘은 에스라서 5장과 6장 그리고 에스더서까지 살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는 자꾸 변명과 핑계가 늘어가는 성전 건축을 멈춰놓고도 계속 핑계가 늘어가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셔서 깨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격려와 확신을 주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그렇게 이제 순종하게 될 때 벌어졌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5장,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과 더불어서 그 배경이 되는 학계 스가리아서를 우리가 살폈다면 이제 그런 결과를 말해주는 에스라서 5장, 6장과 더불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에스더서를 이제 살펴 가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언제쯤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이제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5장부터 보면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할디엘의 아들 스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스가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시작하셨습니까? 너희가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가리아의 예언이 시작됐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비슷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대로 행해야 순종해야 그래야 선지자도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님도 당신이 이미 시작한 것, 당신의 때가 돼서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행하려 하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 일하셔야 하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순간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 아주 곤란한 거죠. 우리의 많은 기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되는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더 많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3절. 바로 그때 유포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공사 자제를 준비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니까 유포라테스강 건너편은 서쪽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을 말하는 거죠. 거기를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당시 유포라테스강 서쪽을 통과했던 그 이 총독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우시탄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21년경에 바벨론인들의 한번 반란이 일어났다가 그게 진압이 되면서 페르시아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통치 지역들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래서 각 관할 총독들로 하여금 지역민들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관할 구역 안에서 뭔가가 벌어지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게 된 건데 어찌 됐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위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서면 우리가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시험에 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결단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때마침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아,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거나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한마디로 위협을 한 거죠. 누가 니네 마음대로 이걸 하라고 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수룩바벨과 여우수와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이 더 높은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지금 협박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딴지를 걸어도 이번에는 어떡한 겁니까?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다가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이 사역의 정당성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들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담대히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기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담대히 맞서야 되는 것,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 것을 그냥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없애려고만 하고 정작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교회 안에서 뭔가 신앙적인 것 같은데 말씀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도하는 게 마치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잘못 배웠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행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성경의 역사, 사건 자체가 보여주죠. 성경의 위인들이 대부분 그런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 그런 때에 있는지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 이제 순종해야 되는, 행해야 되는 때에 서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위협을 하는데 지금 왜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전과 같지 않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단된 성전 건축으로 중심을 잃은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계나 스가리아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페르시아의 힘을 빌려서 위협을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게 되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반응을 하니까 방해하고 협박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다시 페르시아에 소송 판결 공문을 보내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서를 다리오 왕에게 보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유대 지역에서 이런 투서가 올라오니까 정식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뿌리부터 찾아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짜 스메리디스 그리고 이제 지금의 다리오스 일세가 이렇게 정권이 계속 바뀌어 오니까 지금 이 처음 왕들이 명령했던 것들을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순식간에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근거를 알 길이 없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주변국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성전을 사우면 또다시 이들이 반역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타당성 있는 얘기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1절부터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여기 메대도 악메다 궁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메대도 그러니까 메디아 왕국의 수도요.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수도였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로 오면서는 페르시아의 여름 궁전이었었거든요. 그 액바타나라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액바타나에서 공식 문건 원본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 고레스 왕의 그런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엉뚱하게 투서를 올린 이 다른 민족들이 오히려 페르시아의 일을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게 되니까 6절부터 보면 고레스 왕의 분명한 명령을 확인한 다리우스 왕이 명령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절대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면서 6장 11절을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더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뽀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며 막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주 헛소리를 하면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제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분위기로 볼 때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에 이 걸린 문제는 어떤 거 같냐면 자칫 잘못하면 지역적,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반역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게 반역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민족은 완전히 몰살되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 어떤 힘 있는 유대인들이나 돈으로 이걸 풀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알아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열정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착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방해를 만난다고 해도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성도의 자세죠.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의 때가 돼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 이미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말씀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재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다리오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파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방해하러 왔다가 오히려 이제는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는 해방하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왕의 명령이 준엄하게 내져오니까 이제 방해자가 아니라 협조자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유다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하기에 하신 스가리아,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다롤 3일의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왕 2년에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도전을 했는데 다리오왕 6년에 일을 마쳤다고 하니까 4년 만에 마친 셈이죠. 그러니까 빛이 586년에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빛이 536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하고 그리고 멈췄다가 드디어 이제 빛이 516년에 완성이 된 거니까 얼마가 걸린 겁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로 따지면 20년 만에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보면 4년 만에 완성될 만한 성전 재건이었는데 포로 귀환 후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게 아니라 결국 이 백성들이 그만큼 상황과 환경이 두려웠겠지만 어쨌든 불순종의 시간으로 그냥 길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그들이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체시키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해나 어려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키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라면 우리가 담대의 믿음으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손길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순종의 힘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이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도울 길이 없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끝났는 이거를 주기만 하면 되는데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성장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도 순종 없이는 자랄 길이 없습니다. 행할 길이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영적 아비가 되는 길은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그 세월들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행할 바는 뭡니까? 울면서라도 가서 씨를 뿌리고 시작을 하면 성령의 도우심, 도우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에스라 5장, 6장까지 살폈는데 6장까지가 이제 에스라 1부라고 했었죠. 앞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때 에스더서와 이제 우리가 역사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에스더서,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여자 이름으로 일컬어진 이 성경은 하나가 더 있죠. 루트기서,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 이 두 권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의 페르시아 말로서 왕후가 될 때 이제 에스더가 받은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 도금양나무,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자, 고런 에스더의 이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확실히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가까이서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썼을 거로 추측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 역사가 있던 요세프스 같은 사람은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이제 모르드게가 이걸 썼을 거다.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왜 적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에스더서의 구조는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책을 읽기 전에 항상 큰 그림, 이걸 보고 살펴가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어쨌든 끝까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전체를 먼저 보고 확인하는 습관들을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 이 역사적 시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이제 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1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1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127 지방이라는 게 한 그런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7개의 국가를 그가 다스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데 아수에로 왕은 다리우스의 아들로서 세계사에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듯이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불리고요. 그 다음 이제 아수에로의 다음을 잇는 아닥사스다 1세. 이 사람이 이제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롱기마누스였는데 좀 팔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이 긴 사람 그런 뜻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에스라서 후반부 그리고 이제 느헤미아와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가 크세르크세스 2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소구디아누스 그리고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그리고 3세 그리고 아르세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이 다리우스 3세가 BC 331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끝장나죠. 폐망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역사가 끝장에 나는데 그게 200년 정도의 페르시아의 역사가 이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역사의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성전 재건 소송을 마무리한 이 마라톤 전쟁의 주인공이었던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이제 지금 살피는 에스더와 관련된 아수에로 이제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이 왕의 시기가 페르시아 역사로 보면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고레스 때로부터 다리우스를 비롯해서 땅에 대한 욕심이 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그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마라톤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아들도 그리스 정복을 이루려고 엄청난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건 뭐 벌써 몇 번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토스의 기록을 보면요. 아시아에서 데리고 간 군사만 육군과 해군을 합쳐서 230만 명 그리고 이제 지배국들에서 차출한 군대가 260만 명 정도라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거의 52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일으켰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정복을 위해 벌였던 이 처음 전쟁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이라는 그 영화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한 테르모필레 전투였었죠.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아주 처음에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그리스대의 수도가 아테네 아닙니까? 그래서 아테네까지 진격을 하는데 이미 아크로폴리스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 아, 아테네에 진격을 해서 아크로폴리스 상징적인 도시의 핵심에 불을 질러버리기도 했지만 근데 이미 그 전에 아테네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작전상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고 난 후였죠. 그래서 뭐 승리는 잠깐 뿐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계속 패전을 거듭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결정적인 패배가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그가 자랑하던 함대의 3분의 1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결국 패배당함으로 말미암아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와 함께 역사를 이뤘던 아수에로 이 사람이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뭐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세계사에 그대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뭐 신화처럼 뭐 아래서 나온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렇게 하는 그 있지도 않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그대로 적어내고 있고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걸지를 더 말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는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경의 사실성을 근거로 살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면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주기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왕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메대의 군대 장군들을 불렀는데 이 장군들은 보면 2천 명의 창병 그리고 2천 명의 기병 그리고 1만 명의 보병 총 1만 4천 명의 병력을 거느렸던 지휘관을 말하는데 그런 장군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이 잔치는 대규모 그리스 원정 조금 전에 살펴던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벌였던 그런 잔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얼마큼 벌어졌느냐. 4절 왕이 여러 날을 벌였답니다. 그런데 그날이 180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냥 조금만 나 조금만 했어 그러면 조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날 했어. 그럼 며칠이 아니라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엘 왕이 127도의 방백을 불러서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며 전쟁을 한 준비들을 마치고서는 이번에는 그 잔치를 주관하느라고 힘들었던 수산성의 시민들을 위해서 위로 잔치를 또 7일 동안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5절.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말하자면 서울올림픽을 철었다. 그럼 서울 시내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나라 잔치를 벌였다. 7일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리도 아하수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그런 정치적인 일을 했다면 왕후도 내조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아하수엘아가 잔치에서 흥이 났 거죠. 술을 먹고 흥이 터져서 왕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이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 같은 경우는 남에게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페르시아의 관습이 그랬다. 그렇게 적기도 하는데요. 구약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유대인의 그 글이 탈굼이라고 하는데 그 탈굼을 참고해보면 이 왕이 와스디에게 왕관만 쓰고 그 나머지는 나체로 나오라고 왕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왕이 술기운에 기분이 좋아서 명령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온 시민이 있는데 왕이 명령하는데 거절을 하니까 수치심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일곱 모사까지 동원이 돼서 왈부하게 됐는데 결론은 뭐였냐. 이 여자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멀쩡하다면 한마디로 페르시아 모든 집안에서 여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기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21절. 왕의 무무간에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들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그냥 술을 먹어서 그러는 겁니다. 왕우와스디도 자기가 베푼 잔치에서 아마 술이 취했겠죠. 왕도 취했고 신화도 취했고 왕비도 취했고. 그러니까 술은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을 해서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도 하는데 또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경향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평소 참을 만한 그런 일들, 이성으로 해결할 그런 일들도 그런 작은 자극을 받아도 폭력, 욕설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런 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마도 술을 마시는 그 양의 아까 규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면 마시지 말라. 그렇게 했지만 그걸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마셔라.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이 이런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술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들 술이 들어가면 무슨 용기가 생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허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잘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얼티뿐 한 잔 먹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정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자체가 기분이 좋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분명히 이거는 사람을 온전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은 다음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고 하면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한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지 무슨 위대한 일을 했냐? 그렇게 묻질 않죠. 여러분 술에 대한 것을 잘 절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지금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났죠. 술에 취했다가 거기 감정까지 이상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다 술을 먹고 취했는데 거기에다가 감정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때 욱하는 감정으로 일을 다 처리해버린 겁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곤두섰을 때 절대 무슨 선택이나 결정을 바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후회할 일들을 만들고 말죠. 다들 술 먹고 판단력을 잃고 이 곤두선 감정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나 분노가 극도에 올랐을 때 감정적으로 온전하지 않을 때 절대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 그거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2장을 보면 1절 그 후에 아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후회라는 이 때는요. 아마도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전쟁,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전쟁을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라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를 패할 때가 즉이 3년 때라고 했었고 또 새로운 왕후를 뽑는 때가 즉이 7년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벌써 3, 4년이 흘러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지금 한 장이 넘어갔지만 그 후회, 그 일 후회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적혀졌다고 해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 그 앞사건과 연결된 거라고 무조건 이렇게 단정지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과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자꾸 살펴라는 겁니다. 그렇게 더불어 살펴야 이 본문의 상황들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와의 전쟁, 그리스와의 전쟁 이전에 잔치를 벌이면서 이런 일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3, 4년 흘려서 전쟁이 끝난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전쟁 전에 벌어졌던 일을 생각하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술 먹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온전한 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또 감정이 곤두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절대 뭔가를 결정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새로운 왕호를 다시 뽑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왕호를 뽑는 이래 에스더가 스스로 등장된 것도 아니고 길거리 캐스팅된 것도 아니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아마도 그 부모가 죽으니까 양료로 삼아서 양욕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아스웨로 왕의 왕호를 뽑는 그 일에 참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뭐 민족이 여러 민족이 섞인 어떤 그런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포용력이 넓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이 권력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의 혈통만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많은 역량을 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가 유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스페르시아를 결국 뽑게 되는데 보니까 거의 1년이 걸려요. 왕 앞에 나가는 걸 준비시키는 게. 그렇게 1년이 걸려서 결국 왕 앞에 나가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간택이 되는 거죠. 17절을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러니까 아마도 포로가 되어 잡힌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높이 출세한 게 이 왕후 에스더였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후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왕과 왕후가 이제 조카였었으니까 에스더였으니까 모르드게는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왕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건데 마침 모르드게가 왕을 막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말을 해줘서 그거를 무마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안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그래서 이제 이 암살 사건이 무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큰 포상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 궁중일기에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 일들을 적는 그 역사에는 그대로 기록이 됐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일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부터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그 이 족속 중에 가난 족속 중에 하나 아말렉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 보러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왕이 가가지고서는 이 아각이라는 왕도 잡아오고 좋은 짐승도 잡아다가 다 이제 막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왕이 이 사람을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힌 거죠. 자 그러면서 궁중의 모든 관리들에게 언제나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들은 모두 그렇게 했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사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게 집안을 뿌리 뽑으려고 문족을 알아보다가 이게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 전부를 다 시를 뽑아버리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족색을 지금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진언을 해가지고 그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잘째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라. 엄청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지금 이 127도 역졸이라고 하면 이게 뿌려지게 되면 127도로 이제 모든 페르시아 전체의 유대인들을 다 시를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이제 근동지역 전체에서 완전히 유대인의 시를 말려버리려고 했다라는 건데 마치 그 이집트에서 노예르 있을 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는 이것보다 더한 짓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짓을 한 겁니까? 하만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사탄의 음모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싹 없애려고 해버렸다라는 결과가 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가 금식하면서 아하소의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네 민족을 위해서 이 간절히 좀 구해라. 이 위기를 구해봐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와스디 왕후 사건 때문에 함부로 여자가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갈 수 없게 만든 법령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관련된 페르시아의 모사들이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포함됐을 뿐이지 함부로 왕후가 그 누구라도 왕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정확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야 그래야만 되는 건데 그런데 에스더가 왕을 만나려는 이유가 결국 따지고 보면 지금 왕이 제일 총애하고 신임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일을 들먹거리면서 그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정말 완전히 진태양란인 거죠. 거기에다가 4장 11절을 보면 왕이 지금 에스더를 안 본 지 30일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정사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더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것 자체도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별일 없으면 죽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거의 죽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5장에 나오는데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균 홀입니다. 금균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균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느라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보면 선을 보러 가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든가 하루 이틀 굶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일 금식을 하면 이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금식을 할 때 꼭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식을 하면 오히려 가장 연약해 보이면서 예뻐 보입니다. 우리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좀 살이 빠질 때 사람이 홀쭉해지면 어떡합니까? 뭔가 사람 다가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더 훨씬 나아 보이잖아요. 그런 거였죠. 근데 원래 미녀였는데 거기에 금식을 하고 나가니까 왕이 한눈에 그냥 훅 빠진 거예요 또. 왕의 눈에 너무 예뻐서 왕이 손을 말해보라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가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죠. 죽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요. 그 어려운 목숨을 내놔야 되는 특별히 그런 순종의 순간에는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순종 앞에서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자꾸 이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있고 놀랄만한 일이 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금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가랭이 붙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순종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국에는 순종하는 거 두렵고 떨리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가는 거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런 갈등들과 섞여서 시작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국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초기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순종 앞에서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가 두렵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떤 길을 따라가라고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외모로만 살아간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외모로 뽑혔지만 그냥 그 외모로 이 몸매와 얼굴을 가지고 먹고 산 여인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을 보면 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한 여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이래가면서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막 무대보로 산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아주 지혜롭게 행하는 여인이었죠. 한 번 순종을 했더니 일이 딱 풀린다고 해서 흥분해가지고 저 하만이라는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만이 지금 왕의 총애를 받는 자니까 함부로 말했다가는 모함과 오해가 돼서 오히려 이를 다 그리칠 수 있고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현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그때 참 지혜롭게 이를 처리해가는 그게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주도 면밀하고 용이 주도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때를 계속 기다리고 그런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왕은 자기를 알아봐주고 너무 예뻐서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막 다 떼주겠다 그러는데 에스더는 자기의 본심을 말하지 않고 사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지금 국정일에 너무 지쳐 보이는 우리 왕이 좀 몸을 푸시고 좀 휘시라고 좀 위로하는 제가 개인 잔치를 좀 버려주고 싶습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왕이 들을 때 그러니까 얘가 소원을 말하라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부귀 영화가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그런 건강과 당신의 어떤 그런 온전한 삶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이 감동이 두 배 세 배 되는 거죠. 계속 소원을 말해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던 어느 날 아하수엘의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없으니까 오락을 하고 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역대 궁중일기를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을 한번 살펴봤다는 거죠. 그러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이 암살당할 뻔한 위기를 알게 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하게 한 것 이기게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게 물어본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떤 무슨 조치를 했냐 그러니까 3절부터 6장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이럴 수가 있나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인데 아무 포상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는데 마침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왕에게 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일 그런 모든 사형기구 유대인들을 죽일 그 모든 준비를 이 도륙, 살륙할 준비를 마치고 그거를 이제 최종 결정을 얻으려고 왕에게 오고 있었어요. 왕이 왕궁 밖과 뜰에 있을 때 이제 마침 그런 얘기를 왕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죠.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삼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 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딱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늘날 나밖에 누가 있을까 김칫국을 마신 거죠. 7절 왕께 아래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그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하게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씌우고 입히고 해서 그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바로 이 사람이 왕이 가장 존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완전히 혼자 김칫국 마시고서 한껏 들떠가지고 최고의 대우를 받을 그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좋은 생각이다.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걸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네가 말한 건 하나도 빼지 말고 석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을 왕복으로 입히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기절초풍한 거니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왕이 그걸 명명했는데 그걸 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종기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완전 반쯤 나가서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마 이 하만 같은 경우는 자기만 특별히 초대를 받는 거니까 좀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에스더가 비로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왕 앞에서 울어버리는 거죠. 지금 왕이 나라에 반을 주겠다.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여인에게 소원을 말해봐 그러고 있는데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게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읽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비인도적인 보복행위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거꾸로 보복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유대 민족주의적 성향들이 있는 그런 관계로 종교개혁과 했던 루터 같은 경우는 에스더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저의 정경성을 의심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서는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개인적인 공족을 찬양하려는 어떤 유대인을 높일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아무 비평 없이 서술함으로써 결국 신앙적 교훈 하나님이 뭔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게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나도 가감없이 전하는 걸까 들어올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인 연결을 통해 살펴보면 사실 이런 위급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다 순종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는 겁니다. 놀랍고 기적적인 명령이 나기는 했지만 돌아가라.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년을 살면서 이제 어렵게 정착하고 살 방법을 찾았을 때 그때 그 터전을 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모험이 아닐 수 없었죠. 포로라고 해도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 산 거 아닙니까? 가장 발달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그런 도시 바벨론의 그 편안한 도시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는데 고생 끝에 막 고생 끝에 뭔가 이제 살만한 터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는데 뭐 평안을 위해서 다시 뭐 위험하기도 하고 황폐한 그런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솔직히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 명령이 나고도 가는 사람을 그렇게 또 천발하고 준비하는데 막 1년 이상 걸렸다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최고의 세계 도시라고 하면 미국의 뉴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욕에서 뭐 완전히 자기 털을 딱 갖고 빌딩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전과 종교전쟁 때문에 극심한 시리아로 가라고 하면 가고 싶겠습니까? 시리아 이번에 레바논에서 엄청난 폭발 사건이 났는데 그런 대로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건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으니까 애들 교육 핑계 아직 어리다 우리가 몸이 약하다 생존에 문제가 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 직업에 문제가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많고 많은 타당한 이유들을 대면서 지금 하나님이 돌아갈 때를 딱 말씀해 주셨는데 가지 않겠다 결정했던 사람들이 거기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 스카레서의 백성들을 살폈을 때 스카레 선지자를 통해 살폈을 때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5만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나라를 세워갑니까? 다 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때에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갔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구중궁결에 편안함과 안전이 있다고 해도 뭔가 잘 풀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웅장하고 대단했던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다 처발랐던 금으로 다 뒤집어 쉬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정적인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 애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 두 개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고 이러다 보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떠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결국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 박해 사건 때문에 웬만한 이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었거든요. 세상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자기 땅,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남아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불과 2, 3년 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로마의 포위 공격으로 완전히 죽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포로된 유대인들이 그런 이유로 그 땅에 그냥 주저앉아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살다가 까딱하면 이 페르시아 광대한 땅 전역에서 유대 민족 전체가 전멸당할 뻔한 거죠. 떠나랄 때 떠났어야 했는데 거기에 남아있다가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 땅, 자기네 어떤 재산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온 세계 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본터로 갔던 사람들까지 완전히 다 그냥 한날 한순간에 다 죽여버릴 죽음에 처하게 할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기 전에 자꾸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강단을 통해 들리는 말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들리는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핑계와 변명으로 자꾸 순종할 때 거스르고 부순종하다가 위기를 만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함정에 빠뜨리기 전에 그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나아갈 바를 알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위기들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하지만 좀 더 큰 눈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내가 순종해야 된 순간에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그냥 펜일 따라 살아오다가 생긴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런 승리의 일로 말미암아 이날을 기억해서 이걸 불임절이라고 해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금식도 하고 또 회당에 교회로 모여서 에스더서를 통독을 합니다. 본문을 읽다가 여기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발을 막 구르면서 저주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읽어가면 하만이 나오면 죽이려면 죽이려면 이렇게 그리고 모르드게나면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면 축복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떠나 돌아가라고 할 때 불순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며 기억하는 그런 일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됩니다. 돌아서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돌아서고 그런 삶의 태도에서 즉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 이 에스더서를 통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떠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하루 날마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할 때 핑계가 나오고 변명하다가 결국 은혜를 놓치게 되면 위기를 만납니다. 나만 위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만 시간 낭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마음이 되어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에스더서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불순종하여 스스로 위기에 빠진 이들조차 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길 바라고 정말 위기와 위험의 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계속 말씀 살펴 가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이단의 달콤한 소리, 거짓된 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정과 그래서 우리의 편리를 찾지 말고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최고의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는 떠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실 때는 그곳에 머물며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한 결과를 가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애쓰를 통해 봤던 것처럼 무엇보다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가 극도에 치밀어 올랐을 때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이런 믿음이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런 요동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되고 우리가 손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 그런 순종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떨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성도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게 참된 믿음인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또 본문을 통해 알게 된 이런 절기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런 시기 때마다 바르게 되새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통해 절기를 통해 기념함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에스도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음성을 따라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잘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좀 더 편안하고자 게으른 모습이 돼서 순종하지 않고 핑계와 변명을 일삼고 지체들을 정제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요동치는 마음을 탓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 따라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인생 스펙을 늘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어 말씀의 중심을 찾고 하나님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목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복여주시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떠나라 할 때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그 기준을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런 인생 그런 삶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좁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좁은 길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고자 순종하지 않고 핑계와 변명을 일삼아오던 그리고 지체들에게 핑계와 변명을 대고 정제를 했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의 자리에 갈 때 요동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탓하지 않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따라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는 외모나 스펙이 너무 중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외모를 가꾸고 스펙을 늘리는 인생 아니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담대히 서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위기에 빠지기 전에 늘 일상의 삶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날마다 그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에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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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